바울은 파리세인이었어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와, 여태까지 잘못한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못 견딥니다 아, 이거 용서하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정체성의 위기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짜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쥐고 있었던 평판 이것이 다 씻겨지는 다 무너지는 그걸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테스트는 이거야 내가 교만한 인생이냐 겸손한 인생이냐가 테스트가 딱 돼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토라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편에 내가 설 것이냐 여러분 내가 마음 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뚫고 나오시는 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상할 때